여긴 어디죠? 이곳은 2차원과 3차원의 사이에 있는 엄청나고 무서운 세계 저기요 아 네 제가 엄청 기분 나쁜 건축물 몇 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이런거 만들지마 왜 이 서버 내 신선한 서버야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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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보기엔 저게 신선합니까 저게? 아 왜 야 내 남자친구 선물 무시? 아 충분히 무시당할 건축물인데요 무시는 될거같애 어 무시는 될거같애 아 일단 저것보다 기분 나쁠수도 있어 안돼 아니 안기본나쁘거든 자 이거 물병이에요 물병 컵이 있는데 이제 여기 컵을 있다가 물을 따를거임 우리 왜 뒤로가 아 왜 뒤로가 물이 갑자기 뒤로가 물이 중력을 무시해 왜 아니 물컵에 얘 쪼르르 따르면은 물 뒤로 흐른다고 아 이거 소매 다 젖는다고 하잖아 아 한 번쯤은 이런 일 있잖아 거기서 왜 물 먹어 아 이거 아 이거 팔뚝으로 타고 들어와서 젖는다고 아 싫어 오케이 하나 더 팀샐러드 공식 콜라볼 자 저기요 네 자 이거 콜라 콜라 페트병입니다 콜라 페트병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살짝 색이 달라져야 돼 요런 색깔 거품이다 거품 거품이 넘쳐 자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넘치고 여기에 더 기분 나쁜거 뚜껑까지 닫아주면 완벽 이거 왜 닫아 여기에 아니 아니 뜯었는데 아 잘 싶어서 뚜껑을 닫았는데 이미 늦은거야 다 터졌어 아 이거 손 끈적끈적거려 어 내가 만드는데 왜 내가 기분 나쁘지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후라인가 가끔씩 기분 좋을 때 노름대로 두개 들어가 있는데 자 저기요 계란후라이입니다 계란후라이인데 이제 이렇게 딱 계란후라이를 하다가 계란껍질이 들어간거에요 아니야 저정도 크기도 아니야 이정도여야돼 계란껍질 아 요만한거 요만한거 계란껍질 요만한거 들어간거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집지도 못해 저거 어 깨졌어 심지어 짜준다 하하하하하하 요거를 이제 계란껍질 찝찝해가지고 이걸 빼내려고 하는데 옆에 또 노른자를 건든거야 짜준다 하하하하 짜잖아 난 노른자 터뜨려서 익혀먹는거 좋아해 하하하하 저 노른자 터져가지고 계란껍질이 덮여가지고 안보여 이제 못건낸거야 하하하하하하 이제 먹다가 이빨이 아삭한다고 뭔가 모래씹은 느낌 나 이제 아 짱싫어 자 기분 나쁜 건축물 세가지입니다 이게 더 나빠는데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